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이 카카오톡이죠. 하지만 주로 쓰시는 기능만 쓰시고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많은 편리한 기능들을 모르거나 또는 알고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죠.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에는 친구 페이지, 채팅 페이지, 뷰 기능, 쇼핑 부분, 우측 끝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이 기본 카테고리가 되겠죠. 우선 친구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친구 추가를 할 수 있거나 검색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친구라든지 채팅방, 채널, 뷰를 전부 검색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채널에서 해당 검색어로 검색을 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 뷰도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는 오픈 채팅방에서 자동차가 주제어로 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모티콘도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채널과 뷰, 오픈 채팅방을 검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추가할 수가 있죠.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QR코드나 연락처, 아이디, 추천 친구로 원하는 친구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의 경우에는 친구가 나에게 QR코드를 전송을 해 주면 그 QR코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친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엔 연락처 추가가 가능하죠. 친구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간단하게 친구 추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친구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내 이름이 친구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내 카카오톡에만 상대방이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도 나를 친구로 추가하고자 한다면 상대방도 똑같은 방식으로 친구를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은 카톡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디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가끔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구매한 제품의 AS를 신청했다든지 할 때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카톡 아이디를 다 올려놨죠. 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추천 친구죠. 이 추천 친구는 카카오톡에서 내가 알만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 주게 됩니다. 이 추천 친구는 허용으로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이 추천 친구를 허용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나 모르게 나를 친구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추천 친구의 상대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 모르게 상대방이 나를 친구로 추가했는지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 추천 친구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나의 QR코드가 되겠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QR코드를 보내줬을 경우에는 그 QR코드로 친구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 QR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앨범이 나오게 되죠. 앨범 버튼을 누르시고요. QR코드가 있는 경우 갤러리에서 그 QR코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바로 친구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QR코드를 상대편에게 보내야 할 경우에는 내 프로필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바로 전송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송 버튼 누르시고요. 더보기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라든지 또는 이메일로도 전송이 가능하겠죠.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 볼까요? 친구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죠. 이때의 단점은 친구에게만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톡 친구가 아니고 내 전화번호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문자나 또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송을 하시면 상대편은 그 QR코드를 여기 있는 코드 스캔 부분에서 앨범을 누르고 선택을 해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우측에는 음악 들을 수가 있죠. 이것은 멜론과 연계해서 멜론에 있는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겠죠. 멜론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친구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전체 설정은 카카오톡 전체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 위에 있는 친구 관리는 이 친구 페이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관리 설정이 되겠습니다. 친구 관리 들어갑니다. 친구 관리에 들어오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자동 친구 추가죠. 여러분들이 카톡을 이용을 하실 때 제일 난감한 때가 여러분 통화 목록에 있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친구가 추가되는 경우죠. 그러면 잘못 걸려온 전화라든지 업무상 간단하게 통화했던 사람들이 전부 친구로 들어와 버리죠. 또는 택배 때문에 통화한 택배 배달하는 분들 연락처까지 전부 들어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자동 친구 추가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필요 없는 친구들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목록 새로 고침이라고 있죠. 친구가 프로필을 바꿨다든지 뭔가 변경이 있을 경우 이 새로 고침을 누르게 되면 새로 고침을 이용을 해서 변경된 사항을 새로 업데이트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추천 허용이 되겠죠.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알 수 있는 친구를 추천받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죠. 이것도 되도록이면 끄는 게 좋겠죠. 특별히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 추천 허용을 켜게 되면 무작위로 알 수 있는 친구도 추천받을 수 있지만 나 모르게 나를 친구로 등록을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추천 친구에 뜨게 됩니다. 그런 게 싫으시면 이거를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상대편 모르게 내가 그 상대편을 친구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상대편에게 추천 친구를 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에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관리에서 숨김 친구와 차단 친구가 있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숨김 친구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숨김 친구로 설정을 해놓았더라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숨김 친구로 해놨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숨김 친구를 이용을 하면 일단 친구 목록에서 그 친구 이름은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메시지는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리라고 있죠. 관리 눌러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삭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삭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카톡에 등록된 친구를 삭제하는 방법이 없어서 차단을 하거나 숨김으로만 관리를 했었는데 삭제가 생긴 다음부터는 삭제도 할 수가 있죠. 친구 목록에 친구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어서 삭제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안 됐어요. 이제 이 숨김 친구에 들어오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삭제를 했더라도 내 목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뿐이지 메시지를 받는 것은 아무 지장 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은 내가 삭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친구 추가를 하면 다시 추가가 되겠죠. 삭제를 했다는 것은 친구가 추가가 아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으면 다시 친구 추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친구를 추가하는 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받기 싫어요. 그럴 경우에는 차단을 해주셔야겠죠. 숨김 친구나 삭제 부분은 목록에서 사라지는 것이고요. 숨김 친구를 하게 되면 숨김 친구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추구받는 것은 아무 이상 없이 추구받을 수 있고요. 메시지를 받기 싫을 경우에는 차단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되겠어요. 숨김 친구와 삭제는 친구 목록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차단 친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차단이 돼 있죠. 여기서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에는 삭제가 없죠. 삭제는 숨김 친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차단은 차단하거나 해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숨김 친구일 경우도 친구 목록으로 복귀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일인 친구 보기와 업데이트한 친구죠. 프로필을 업데이트한 경우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생일인 친구는 생일 정보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프로필인데요. 요즘은 카톡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내 프로필을 업무나 또는 개인적 또는 가족 간 이렇게 전부 다 활용을 하게 되죠. 이때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프로필 사진을 업무상 만나는 분들이나 또는 그 외의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싫죠. 이럴 때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친구 관리라고 나오죠. 이 친구 관리를 누르시고요.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정 친구 추가를 하고요. 지금 지정한 프로필을 볼 사람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완료됐죠?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내 멀티 프로필이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나의 원래 프로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멀티 프로필 1에서 지정한 친구, 즉 ib교육.com 이 친구는 내 멀티 프로필 1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ib96이라는 철길 모양의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멀티 프로필은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사람하고 카톡을 할 때는 이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갔다 온 사진 이렇게 프로필에 올리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갔다 왔구나라고 다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찜찜하고 그래서 그런 사진을 프로필에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이제 이 멀티 프로필을 이용을 하면 친구마다 다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멀티 프로필은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편집 누르신 다음 삭제하시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프로필로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변경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프로필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꾸며 놨죠. 이런 것들은 프로필 편집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프로필 편집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색 박스로 선택이 되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위치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필요 없으시면 여기 X 버튼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선택하고 필요 없으면 X. 그 다음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X 누려주시면 되겠죠. 배경을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 화면은 뭐죠. 내 프로필 안에 들어가면 상대편이 볼 수 있는 화면이 되겠죠. 배경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기본 이미지로 변경이 있고요.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이 있죠.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기본 이미지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로 변경.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배경 화면 말고 배경 화면 위에 꾸며 놓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하단에 있는 네모 동그라미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원하는 모양을 꾸며줄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적용된 아이템들이 싫으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 휴지통 버튼 누르시고요. 스티커라든지 텍스트, 배경효과 아이템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지게 되겠죠. 여기는 크리스마스 D91일은 터치하시고 또 X버튼 눌러서 지우시면 되겠어요. 수정은 여기는 연필 버튼 누르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D-Day 기능이죠. 크리스마스까지 D-Day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D-Day 설정은 우측 하단에 있는 D-Day 버튼 누르시면 여러 가지 D-Day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경의 데코를 해줄 수가 있죠. 여기 버튼 누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데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움직이는 데코가 되겠어요. 필요 없으시면 금지 표시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폰트, 정렬, 그 다음에 컬러를 지정을 해주겠죠. 그리고 제일 좌측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풍선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모양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티커가 있죠. 여러 가지 스티커들 붙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 동물, 활동, 데코, 프렌즈 여러 가지 있죠.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시고 원하는 위치에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면 X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뮤직 플레이어죠. 이렇게 뮤직 플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시는 프로필 음악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추가하기를 하면 여러 곡일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순서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면 뮤직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음악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전체 배경은 여기서 아예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필 사진은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내가 직접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앨범에서 선택을 할 수 있죠. 이 앨범에서 선택을 할 경우 사진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 싫고 그냥 기본 이미지만 주고 싶다. 그러면 기본 이미지로 변경 누르시고요.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 이미지로 하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죠. 되도록이면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으로 하나쯤은 올려 두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사진이 싫으실 경우에는 그냥 커스텀 프로필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카톡의 캐릭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프로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텍스트 입력 부분에 터치하신 다음에 원하는 텍스트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반드시 완료 눌러 주셔야 프로필 적용이 되겠죠. 닫으시면 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멀티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시면 각각 여러 명에게 다른 프로필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를 터치해서 기다리게 되면 즐겨찾기에 추가, 이름 변경, 숨김, 차단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숨김 친구와 차단 친구 봤었죠. 친구를 숨김하거나 차단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숨김 선택하면 바로 숨김 친구로 넘어가게 되고요. 차단 선택하면 차단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알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려면 여기서 이름 변경을 해 주면 되겠죠. 그 대신 이 이름 변경은 내 카톡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상대편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단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바꿔주는 기능밖에 없는 거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돼요. 가끔 이거 바꾸면 상대편도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추가죠. 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상단에 즐겨찾기 부분에 친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친구가 많지 않아서 상관이 없지만 친구가 4, 50명 이상씩 된다거나 1, 200명씩 되는 경우에는 자주 연락하는 그런 친구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필히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고 이용을 하셔야 나중에 친구 찾을 때 헷갈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그런 상황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는 친구들은 꼭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 채팅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화하고 있는 대화방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광고 채팅방도 있고 이렇게 카톡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채팅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친구와 채팅하는 채팅방도 있겠죠. 일단 채팅방 나오는 방법이 되겠죠. 이 채팅방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기라고 있죠. 예전에는 다시 부를 수 없게끔 만들고 나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가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 채팅방에서 자꾸 광고를 보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채팅방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약간 불편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나가기 하면 채팅방을 나갈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채팅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차단을 했는데도 채팅방이 생겼어요. 한번 볼게요. 친구 페이지에 가서 설정에서 친구 관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차단 친구 관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차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들어와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리고요. 여기서 나가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림을 끄고 나갑니다. 그래도 채팅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채팅방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알림톡 차단이라고 있죠. 이건 뭡니까? 이것은 알림톡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알림 차단과 알림톡 차단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예 연락 오는 곳에서 완전 차단을 하고자 하신다면 알림톡 차단을 하시고요. 신고하신 다음 신고할 메시지 선택하라고 하죠. 선택하시고 신고하기 합니다. 그 다음 사유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완료해 주시게 되면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런데 광고성 톡이 이렇게 계속 올 때는 신고를 하시는 게 좋죠? 신고하시고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단이 돼서 들어오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꾸 광고로 이렇게 알림톡이 오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주도록 하세요. 물론 너무 남발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발은 하지 마시고요. 광고가 지속적으로 올 때만 활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채팅 페이지에서 채팅방을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채팅 버튼 누르시고요. 채팅 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상단에 말풍선의 플러스 모양이 보이시죠. 그러면 일반 채팅과 비밀 채팅, 오픈 채팅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일반 채팅의 경우는 내가 대화하기를 원하는 친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1대1 채팅방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명을 누르고 그 다음 다음을 누르게 되면 채팅방 이름을 써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단톡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비밀 채팅의 경우에는 채팅방을 생성하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비밀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이 비밀 채팅은 1대1도 가능하고요. 여러 명하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내가 초대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PC용 카카오톡에서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스마트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측 상단 줄 3개 몇 툰 누르시면 여기서 대화 상대를 초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오픈 채팅이 되겠습니다.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의 차이는 오픈 채팅은 내가 초대하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픈 채팅의 경우에는 채팅을 연 사람이 방장의 권한을 갖게 되고요. 오픈 채팅은 다양한 곳에 활용하게 되죠. 오픈 채팅의 장점은 내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과 채팅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픈 채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과 오픈 프로필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나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오픈 채팅방을 생성하기 전에 오픈 프로필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세요. 들어가신 다음 오픈 프로필 만들기 누릅니다. 이 오픈 프로필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익명성 때문이죠. 내 프로필이 오픈 프로필과 일반 카톡 프로필이 동일할 경우에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실 때는 오픈 프로필을 따로 만들어서 익명성을 보장받도록 하세요.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이름 쓰고요. 그 다음은 상태 메시지 쓰시면 되겠죠? 본인을 소개하는 그런 문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비구류 교육 채널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태그를 써야 되겠죠?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경우에는 이 관심 태그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 만한 그런 태그를 많이 달아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서 방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오픈 채팅방도 1대1 채팅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대1로 채팅하든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든 일단은 그 채팅방이 검색이 돼야 방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 태그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IT 교육이라고 간단하게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채팅 설정이 있죠? 여기에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해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프로필로 따로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가 원래 카톡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필로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익명성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은 보통 꺼주는 경우가 많고요. 지인들끼리 모임을 오픈 채팅방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켜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검색 허용이죠? 다른 사람이 검색해서 방문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할 경우에 여기 있는 관심 태그로 연동이 돼서 검색이 되는 거니까 이 태그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일단 프로필 하나 생성됐죠? 그 다음 아래쪽에 연필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나의 관심사를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죠? 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150자 이내의 문구를 입력을 해서 본인을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포스트도 작성을 했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팅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링크를 공유해서 대화 상대를 초대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상대가 있을 경우 오픈 채팅방도 상대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공유를 누르신 다음에 그 링크를 카톡으로 전송만 해주시면 되겠죠? 링크 공유 누르시면 링크 복사가 되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원하는 사람을 초대하시면 되겠어요. 자, X 합니다. 지금 오픈 프로필을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오픈 프로필이 여기 보이죠? 이제 플러스 눌러서 만드시면 되겠죠?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기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해당 채팅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오픈 채팅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오픈 프로필에서 만들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1대1 채팅방과 그룹 채팅방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1대1 채팅방은 한 명과만 채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룹 채팅방은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1대1 채팅방도 만들고 그룹 채팅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상관없어요. 일단 1대1 채팅방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오픈 채팅방 이름 입력하라고 하죠? 1대1 채팅방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프로필 설정이 있죠? 자, 이 프로필 설정은 이 채팅방에서만 쓰이는 프로필이 되겠죠? 여기는 기본 프로필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프렌즈 프로필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프로필은 우리가 일반 카카오톡을 이용을 할 때 쓰는 프로필이 되겠죠? 익명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카카오프렌즈 프로필이 낫겠죠? 자,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프로필 제목을 씁니다. 자, 카카오프렌즈 들어갑니다. 자, 지금 하나 나왔네요. 여기 있는 연필을 눌러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프로필명을 써야 되겠죠? 자, 그냥 완료할게요. 자, 그리고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을 체크하지 않고요. 검색 허용도 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 커버 미리 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게 커버죠? 이게 일종의 대문이에요. 파일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 표지를 열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서류를 넣는 것처럼 내가 포스트를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직접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랜덤 이미지로 아무 이미지나 바뀌면서 올라가게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완료해 볼게요. 자, 그러면 1대1 채팅방이 생겼죠? 자, 이제 여기에 상대편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채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검색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서 상대편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어때요? 들어왔죠? 자, 상대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채팅방이 하나가 개설되면서 터치하게 되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1대1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즉, 프로필 하나당 채팅방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뒤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채팅방을 또 하나가 개설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 아래 채팅방이 또 하나가 개설이 됩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 프로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부 1대1 채팅방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10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것은 그룹 채팅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채팅방에 한 명씩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대1 채팅방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뭔가 상담을 한다거나 하실 때 많이 쓰시죠? 판매를 하신다거나 쇼핑몰 운영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을 해야 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본인 오픈 채팅방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상담을 원하는 사람에게 채팅방 명만 가르쳐 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검색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링크 복사 있죠? 이 링크 복사 버튼 눌러서 친구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채팅이죠? 자, 그 다음 오픈 채팅방은 여기는 위에 버튼을 눌러서 오픈 채팅으로 들어가면 오픈 채팅인 거죠. 자, 여러분들이 채팅과 오픈 채팅을 좀 헷갈리시는데 일반 그룹 채팅과 오픈 채팅은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은 익명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누구나 내 카톡 아이디를 오픈을 하지 않고도 들어와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룹 채팅방이나 일반 1대1 채팅방은 어떻죠? 자, 그것은 반드시 내 기본 프로필로 들어가야 되고 내 카톡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과 일반 채팅방은 아예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대해서 검색을 하실 때는 여기는 일반 채팅방에 있는 검색 버튼으로는 검색이 안 되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여기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 검색 버튼 나오죠?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내에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검색할 때는 또 일반 채팅방은 검색이 안 되겠죠? 자, 두 가지가 아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기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본 또 프로필이 나오죠?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랜덤 이미지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픈 채팅방 명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시태그로 채팅방 소개를 써주시면 되겠죠? 단어마다 여기 있는 샵, 해시태그가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프로필이 다 나오게 되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은 기본 프로필과 여기 있는 1대1 채팅방 프로필 그 다음 또 하나 카카오 프렌즈 프로필 이렇게 있죠? 자, 새 오픈 프로필을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프로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내에서 다 동일한 프로필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카카오 프렌즈 프로필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연필 버튼 누르고요. 이걸 선택을 할게요. 자, 확인합니다. 자, 생각하는 라이언이죠? 자, 완료했습니다. 보통 여기도 다 써주시는 게 좋겠죠? 완료합니다. 자,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했을 경우 노란색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이 기본 프로필로 참여 허용할지 검색 허용할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룹 채팅방일 경우에는 채팅방 입장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성별이라든지 출생 연도를 입장 조건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체크해 주시게 되면 성별과 출생 연도를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톡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 정보를 전부 입력을 하고 카톡 아이디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입장을 못하게 되면 아예 방어가 되겠죠. 자, 커버 미리 보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기본 커버가 나왔죠? 랜덤으로 하셔도 되고요. 직접 업로드 해도 됩니다. 자,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룹 채팅방이 하나 생겼죠? 자, 이것은 1대1 채팅방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아예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동영상 압축 파일 전송 시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URL을 공유해서 초대를 할 수도 있고요. 불특정 다수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공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에게 전달한 다음 내 카톡 친구에게 전송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카톡 친구들이 이 그룹 채팅방에 들어올 때는 오픈 채팅방이기 때문에 본인 프로필로 들어올지 오픈 채팅 프로필로 들어올지 그것을 또 설정하라고 나오게 되겠죠. 오픈 채팅방 특성상 프로필을 오픈 프로필로 따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서 전부 똑같이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나의 오픈 채팅방이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은 1대 1이고요. 이것은 그룹 채팅방입니다. 그룹 채팅방은 그룹 채팅방 하나만 생성할 수 있고 1대 1 채팅방은 들어온 사람들에 따라서 채팅방을 전부 따로따로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오픈 채팅방이 또 관리하기도 더 편리해요. 자, 뒤에 돌아가셔서 일반 채팅방은 전부 다 이렇게 광고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전부 다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자, 여기에 지인이라고 쓰고 지인만 여기에 들어오게끔 잉크를 공유하는 거고요. 여기는 업무 하나 만들어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만 채팅방을 하나 또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보고 따로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필도 기본 프로필로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대 1은 기본 프로필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뭐 가족이라든지 지인끼리만 따로 오픈 채팅방을 생성해서 이용을 할 수 있죠. 훨씬 더 편리합니다. 채팅방을 개설한 사람은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에 다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겠죠. 오픈 채팅방을 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섞여 있으면 헷갈리죠. 그런 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분리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오픈 채팅 목록 분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카톡을 실행하면 상단에 채팅과 오픈 채팅 두 개가 생겼죠. 원래는 채팅만 있었죠. 그런데 오픈 채팅이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오픈 채팅 누르시면 오픈 채팅만 따로 모여 있죠.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지금 IB96 1대1 채팅방에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 1대1 채팅방이 한 개 있다는 뜻이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가족, 지인 따로따로 만들어 두시면 전부 다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일반 채팅방처럼 정신없이 이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광고가 없죠. 일반 채팅방에는 카카오 맵에 가입한다거나 또는 여러 군데서 이런 메시지가 온다거나 또는 광고 메시지도 오고 하죠. 하지만 오픈 채팅은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내가 생성한 채팅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채팅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메시지 삭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보니까 잘못 보낸 거죠. 그럴 때는 메시지를 삭제를 하고 싶은데 해당 메시지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나와요. 하지만 삭제를 하더라도 5분이 지나게 되면 내 카톡에서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상대편은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고 삭제하기를 하더라도 지금 기기에서만 삭제된다고 나오고 상대편 채팅방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전송한 메시지 삭제는 어떻게 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내고 5분 안쪽으로만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상대편에게도 삭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5분 안에라도 상대편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봤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내가 보낸 메시지를 상대편이 보지 않았을 경우 5분 안에 삭제를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 보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메시지 잘못 보내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죠. 미리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잘못 보냈을 경우 5분 안에 빨리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메시지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답장부터 캡처까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죠. 답장의 경우는 일반적인 채팅을 할 때는 바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단톱방일 경우 대화가 많이 오고 가죠. 그럴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가 많이 오고 가면 대화창이 바로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화를 달아야 되는데 금방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대화를 하더라도 어디에 대한 답장인지 알 수가 없죠. 물론 상대편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경우 해당 대화창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장이라고 나오게 되죠. 답장을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답장을 써주게 되겠죠. 답장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대화에 대한 답장인지가 보이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답을 단 원래 말풍선을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해당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말풍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시 답장으로 돌아가기 누르면 원래대로 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빨리빨리 지나가는 말풍선에도 얼마든지 답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전달이죠. 지금 해당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죠.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카카오톡 친구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채팅방에 전달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채팅방을 선택을 하고요.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고 보내기를 하면 그 해당 채팅방으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유의 경우는 다양한 공유수단을 이용을 해서 해당 대화를 공유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도 되고요. 문자도 가능하고 메일이나 이런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지죠. 이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1대1 대화방보다는 주로 단톡방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공지는 그룹 채팅방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지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공지합니다. 그러면 한 건만 노출이 가능하다고 하죠. 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단 부분에 공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채팅방에 있는 누구나 해당 공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약속 장소라든지 약속 날짜라든지 모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명들에게 동시에 알려줄 때는 이 공지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대화창에 대화를 쓰게 되면 대화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그 대화는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지나가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지를 이용을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이 공지를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접어두기를 할 수 있고 다시 열지 않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공지는 계속 등록된 상태가 되는 거죠. 공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공지라고 나오고 몇 명이 읽었는지 나오게 되죠. 그 공지에 대한 답글도 남길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면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공지 내리기 하셔도 되겠고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삭제도 가능하죠. 삭제를 하게 되면 공지를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공지를 내리면 공지를 올렸다는 기록은 남때 공지는 없어지는 거죠. 차이점이 있으니까 두 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지를 올렸다는 기록이 필요할 경우에는 삭제하지 마시고 공지 내리기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하단 채팅창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앨범부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앨범과 카메라는 상대편에게 사진을 보내는 기능이 되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바로 찍어서 전송을 하는 게 되겠고요. 앨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진들을 골라서 보낼 수가 있죠. 이 경우 한 장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한 장만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1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내가 만약에 여러 장을 전송을 하겠다 할 경우 터치해서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여러 장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여러 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우측 아래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을 할 때 용량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 원본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용량과 일반 화질에 따라서 용량이 작아지면 화질도 떨어지고요. 용량이 커질수록 화질은 좋겠죠. 그리고 저용량이나 일반 화질같이 압축을 하지 않고 원본을 보내게 되면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촬영 장소라든지 날짜, 촬영한 기기의 종류 등 그런 정보들이 전부 포함이 돼서 가게 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런 정보는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동영상은 원본을 보낼 수가 없죠. 일반화질, 고화질 전부 원본에 비해서 압축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에는 그런 정보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본을 보내게 되면 그런 정보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싫으시면 미리 그런 정보를 빼고 보내셔야 되겠죠. 물론 압축을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전송할 사진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우측 하단 점색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세 정보라고 나오죠. 상세 정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사진을 찍은 장소와 날짜까지 전부 나오게 되죠. 이것은 설정에서 포함을 안 시키게 미리 설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세 정보를 기록을 하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이 경우 내가 이걸 보내기 싫으면 이걸 전부 지워줘야겠죠.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장소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장소를 빼줄 수도 있고요. 날짜 같은 경우에는 터치해서 다른 날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변경이 돼서 가게 되겠죠. 이런 상세 정보들은 내 개인적인 정보들이니까 되도록이면 지우고 전송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전송을 할 때 이렇게 여러 장을 동시에 보낼 경우 한 장씩 한 장씩 전송이 되면 계속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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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겠죠. 굉장히 신경 쓰이죠. 이렇게 여러 장을 동시에 보낼 경우에는 꼭 묶어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여기는 전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 선택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 상단에 사진들이 보이게 되죠. 필요 없는 사진은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사진 묶어보내기라고 있죠. 이걸 꼭 체크해서 전송을 하도록 하세요. 이 체크를 끄고 전송을 하시면 한 장씩 한 장씩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굉장히 민폐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장을 보낼 때는 꼭 사진 묶어보내기에 체크를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것은 한 번에 30장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전송을 할 때 사이즈를 변경을 해서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에 반짝이는 표시가 보이죠.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에 필터 적용을 해준다든지 또는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 입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스티커도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진에 그대로 스티커를 이런 식으로 첨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코너에 꺽쇠가 나오죠. 이 꺽쇠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직접 잡고 움직이셔도 되고요. 1대1, 4대3, 화면 맞춤 원하시는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대1로 해볼까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터치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체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에 보시면 내가 직접 뭔가를 그릴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뭔가를 그려서 전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송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로 묶여서 전송이 되겠죠. 여러 장 사진 전송은 꼭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플러스 또 누릅니다. 그 다음은 선물하기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선물하기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쇼핑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원하는 선물을 선택을 해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하기와 라이브톡이죠. 통화하기는 음성통화가 되겠고요. 라이브톡은 영상통화가 되겠습니다. 이 통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는 그룹보이스톡만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방은 그룹채팅방, 단톡방이기 때문에 그룹보이스톡을 이용을 해서 그룹통화가 가능한 거고요. 1대1 대화방일 경우에는 그냥 통화하기만 나오게 되겠죠. 그룹보이스톡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톡 같은 경우에는 대화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많이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송금이 있죠. 이 송금도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예약 메시지가 있죠. 카카오톡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원했던 게 예약 메시지인데요. 예약 메시지 누르시게 되면 내가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하는 일시를 지정을 하고요. 발송 대상을 지정한 다음 예약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입력에 터치하시고 일시 부분 누르신 다음 여기서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발송 대상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발송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등록하기 해 주시면 해당 시간이 되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때 나에게도 알림을 오게끔 하려면 알림 받지 않음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알림 받지 않음 하면 나에게 알리지 않고 알아서 전송이 되고요. 알림을 받도록 하면 메시지를 전송할 때 나에게도 알림이 오게 되겠죠. 예약 메시지도 많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일정이나 지도도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캡쳐도 이용할 수 있죠. 캡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캡쳐를 시작할 말풍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까지 캡쳐할지 또 선택을 해 주면 그 부분이 전부 캡쳐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송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프로필들이 나오게 되죠. 그 프로필들을 캡쳐 옵션에서 가려 줄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기능을 주게 되면 해당 프로필은 모자이크가 되게 되고요. 카카오 프렌즈로 바꿀 수도 있고 원래 프로필 그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음성 메시지 전달도 가능합니다. 버튼만 누르시고 그대로 음성 메시지에 녹음 버튼 눌러서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락처죠. 연락처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연락처 보내기, 통명원 보내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편에게 내 프로필을 보내고자 할 때는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 프로필을 선택을 하고 상대편한테 그 프로필을 보낼 수 있는데요. 이 프로필 보내기는 내 프로필뿐만이 아니고 내 친구 프로필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프로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프로필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가게 되겠죠. 프로필 보기 하시면 프로필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나 프로필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연락처 보내기죠. 연락처 보내기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연락처를 누르게 되면 내 스마트폰 연락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연락처를 상대편에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통명함 보내기죠. 내 명함을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상대편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통명함 보내기는 일단 명함을 만들어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명함을 만들어서 보내보도록 할게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인증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통명함은 인증서로 들어가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인증서 누릅니다. 나의 통명함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제 명함도 톡으로 간편하게 라고 하죠. 여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미 만든 명함이 하나 있죠. 우측에 보시면 점색의 버튼 나오죠. 공유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삭제하고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통명함 만들기 플러스 합니다. 사진 설정하고 배경색 설정하면 되겠죠. 사진 설정 누르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촬영할 수도 있고 기본 이미지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해 볼게요. 원하는 사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여러가지 필터 줄 수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이모티콘이나 또는 내가 직접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사진 편집할 때 했던 것과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들어가죠. 사진 설정 끝났고요. 배경색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고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수 정보 입력을 하라고 나오죠. 실명과 닉네임 모두 아무거나 상관없이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직업이라든지 전문 분야 명함 주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 볼까요. 이름과 직업 전문 분야 썼습니다. 전문 분야는 태그를 입력을 합니다. 이 태그는 세 개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명함 주소 쓰시고 다음 누릅니다. 이 명함 주소는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명함 주소는 여러분이 원하는 주소로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일종의 홈페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홈페이지 명을 여러분이 임의로 쓰는 거죠. 그 대신 한 번 이용을 하게 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실 때 잘 생각해서 적용을 시키세요. 다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 소개 웹사이트 추가 나오죠. 자 자신 소개해 볼게요.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개와 연간 링크도 작성을 했어요. 연간 링크 눌러보시면 브런치,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 외에 사이트 주소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죠. 저는 사이트명만 써줬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픈 채팅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오픈 채팅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카카오톡 지갑을 명함에 첨부할 수 있어요. 신분증이나 자격증을 첨부하는데 이 경우에는 내 프로필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첨부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만 보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료하겠습니다. 자 생성됐네요. 내 통명함 보러 가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명함이 제작된 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닫고요. 자 그 다음 아까 대화방 들어가셔서 명함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연락처 가셔서 통명함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통명함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시고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통명함이 들어갔네요. 자 자세히 보기 누르시게 되면 명함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오픈 채팅은 선택해 놓은 상태죠.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뜨게 됩니다. 자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채팅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오픈 채팅방은 내 명함을 받은 상대편이 채팅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픈 채팅방이 뜨게 됩니다. 자 상대편이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 상대편이 채팅방에 들어와서 메시지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채팅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 여기 채팅방 선택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이용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채팅방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오픈 채팅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통명함에서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것은 PC 버전 카카오톡에서는 안되고요. 스마트폰 버전 카카오톡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누르고요. 파일 들어가시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 중에 원하는 것을 상대편한테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뿐만이 아니고요.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구글 드라이브 같은 곳에 있는 여러가지 파일들도 전부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파일 전송 버튼이 있죠. 그 다음에 음악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파일은 문서 파일부터 프로그램 파일까지 어떤 것이든 원하는 건 다 전송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대화창의 대화와 함께 같이 전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가기 버튼이 있죠. 나가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취소와 나가기 두 개만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단톡방의 경우 자꾸 나를 초대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나가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측에 톱니바퀴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채팅방 나가기 밑에 초대 거부 및 나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게 되면 다시는 나를 초대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초대 거부 및 나가기는 1대1 채팅방은 메뉴가 없어요. 단톡방에만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됐었죠. 계속 반복적으로 초대해서 초대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필요 없을 때는 거부를 하고 나가시면 다시 초대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팅방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으로 지정을 하시면 채팅방 찾을 때나 검색할 때 훨씬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팅방 알림음이 있죠. 여러가지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중요한 채팅방에는 이렇게 알림음을 주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도 어디에서 채팅이 왔는지 소리만으로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팅방 입력창 잠금이죠. 이거는 잘 아시죠. 가끔 중요한 채팅방인데 다른 데 보낼 채팅을 잘못 보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입력창 잠금을 하시게 되면 한 번 더 터치를 하게끔 만들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채팅방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입력을 할 수가 없죠. 대화에 주의가 필요한 방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자물쇠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돼서 실수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대화방은 채팅방 입력창 잠금을 꼭 이용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자주 가는 대화방일 경우에는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바로가기를 추가하게 되면 추가합니다. 이렇게 해당 대화방이 아예 앱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가기 버튼 눌러서 바로 해당 대화방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열고 대화방 찾아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요. 열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대화방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 내보내기가 있죠. 이 대화 내용 내보내기는 텍스트만 보낼 수도 있고요. 모든 메시지를 내부 저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죠. 텍스트만 내보내기일 경우에는 공유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것과 공유할지 나오게 되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메시지 내부 저장소에 저장은 여기 있는 사진부터 텍스트까지 모두 저장이 되겠죠. 그 대신 그걸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 모두 삭제한다거나 사진 파일을 삭제, 동영상, 음성 파일 또는 전체 파일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수에 누르시면 채팅방 서랍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사진, 동영상만 볼 수도 있고요. 파일이나 링크도 각각 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채팅방에 한해서만 보는 거고요. 전체 채팅방에서 한꺼번에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 동영상 들어가신 다음 아래에 있는 톡소라 바로 가기로 갑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 카카오톡에서 이용한 모든 채팅 정보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사진, 파일, 영상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백업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고받은 모든 사진을 백업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또 터치를 하죠. 여기에 보시면 내려받기가 있고요. 공유하기도 있어요. 문제는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일일이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죠. 사진이 많거나 이런 자료들이 많을 경우에는 체크를 한참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게 좀 단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주 메신저로 자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톡소라 플러스를 무조건 구독하시기를 권합니다. 톡소라 플러스를 구독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이 바뀐다든지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일일이 하나씩 전부 백업을 받으셔야 되고요. 다시 살려야 되죠. 너무 귀찮죠.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하시게 되면 월 2200원이죠. 저 정도 금액은 수거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카톡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 주 메신저로 이용하시는 분, 데이터를 많이 주고 받으시는 분은 필수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은 강의용 스마트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은 톡소라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가끔 에러가 나죠. 그래서 새로 설치해야 될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럴 때 톡소라 플러스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카카오톡에서 아무래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카카오톡을 쓰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 다음은 여기 있는 눈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뷰가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백신, 코로나19, 마이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카카오톡이 요즘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죠.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히트친 드라마도 많고요. 연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카오톡이는 무료도 있고요.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의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무료의 경우에는 다른 거 없이 그냥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요즘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으니까 카카오톡도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쇼핑이 있죠. 쇼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우측 끝에 있는 점색의 버튼 누르시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죠.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게 정말 많아요. 전체 서비스 눌러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멜론이라든지 웹툰, TV, 패션, 쇼핑 이런 것들 외에도 아래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리, 뮤직, 증권, 네비, 스토리, 뱅크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죠. 지갑을 만드시게 되면 카카오 인증서를 이용을 해서 전자증명서라든지 각종 민원 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지갑이나 인증서를 활용하는 방법은 본 채널에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카카오톡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면 며칠이 걸려도 힘들죠. 주로 쓰이는 기능과 반드시 필요한 기능들 카카오톡 서비스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숨어있는 기능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용을 하시면 훨씬 카카오톡을 스마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지 하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럴 때 찾아보시면서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